오늘 성취된 말씀은 자문서입니다. 자문서 구약성경 자문서 3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함께 10절까지 천천히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자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와를 경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너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제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보도즙 틀에 새 보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서 금요일까지 WRC가 시작됩니다. 주제가 미래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네라는 이사야 60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되었던 부분이 대면으로 이렇게 우리 후대를 위한 범위가 좀 크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지금은 부모와 영유아까지 함께 가는 부분인데 대학생까지 우리가 후대를 또 세우는 우리 다락방 안에 중요한 또 미래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부분에 설 때는 반드시 부모의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 자녀만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항상 축복은 너로 말미야마 너로부터 있잖아요. 저주는 그 후대로부터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나는 안 되면서 우리 후대는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좀 이렇지만 우리 자녀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리고 살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믿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모든 악한 부모도 자기 새끼에 대한 것은 금쪽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 내가 말씀 앞에 쓰고 내가 기도로 무장되었을 때 우리는 앞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자녀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번 응급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쫄쫄쫄쫄 따라가는 인생이죠. 아프면 병원 가고 공부 못하면 또 학원을 이렇게 보내고 학원비만 보태주는 그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되면 안 돼요. 말씀 그 자체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렇게 기도의 단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후대를 위해서 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에 뭐 주세요 주세요. 그거는요. 우리 땅의 부분이고 정말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냅런트로 또 이 성전을 또 건축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응답을 받으려면 자녀는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기도하는 때가 있고 우리가 엎드려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WRC를 앞두고 오늘 내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희 금요 말씀이 엘리야 시대가 가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마지막까지 따라가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하냐. 네가 마지막에 내가 뭘 해줄까. 구해라. 당신의 능력에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다 나에게 달라고 강구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정말 멋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걸 구하겠어요? 한 가지를 구했는데 정부를 구했어요. 딱 한 가지를 구했는데 전부였어요. 성령의 역사. 당신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 갑절. 영적인 리더자. 그 가문의 장자에게 주는 갑절을 딱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딱 구한 부분은 리더자가 구할 모든 부분 하나님이 주신 헤브니 파워잖아요. 이 헤브님 하늘의 신령한 그 한 가지만 딱 구하면 리더자로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다 따라오는 딱 한 가지 삼위이치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딱 강구한 부분입니다. 우리 생도 부인이 죽은 생도 부인이 찾아와서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인데 당신이 그것을 알지 않냐고 그런데 우리가 이 빚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가 팔려가게 생겼다고 그 엘리사 앞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빚을 지게 되면 자식이 팔려갑니다. 내가 영적인 것이 없으면 세상에 팔려가요. 내 자녀가 세상에 팔려간다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배경인 보좌의 배경을 잇는데 부모인 내가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정말 엘리사에 우리가 축복을 오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축복, 축덕권은 주의 종에게 있고 또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에게 부모가 축복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축복권은 주의 종에게 있지만 오늘 그래서 자문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첫 번째 부분이 영적 규모예요. 영적인 규모. 영역이죠. 영역. 영적인 규모. 첫 번째가 뭐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 1절의 부분에서는 내 아들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모든 후대를 말하는 부분이에요.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래요. 성경에는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얘기에서 난대요.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것은 감각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혼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가 듣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살면서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 그럼 끝난 거예요. 마음이 떠났어. 떠났어요. 아주 마음이 떠나게 되면 성리,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1절에 영의 생명이 곧 육의 생명으로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리라. 우리가요. 우리나라에도 오복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그런데요. 이 오복이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병원에서 이 장수를 누리는 거야. 요양원에서요. 30년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의 생명 속에 많은 해를 누리는 내가 말씀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가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과 딱 맞춰졌을 때 우리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방향을 딱 제시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에 우리 자녀들 마음에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내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아이들이 직장 오래 다니고 오래 살고 그는 육신의 그런 부분은요. 강구 안 해도요. 십 개명에 뭐라고 했냐.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에게요. 땅의 축복에 대한 장수의 축복은 부모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영적인 부모는 말씀과의 관계. 육신의 부모에게 준 이 성기는 부분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두 개 다 줬어요. 십 개명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부분이 이 오백이 오 개명입니다. 영의 하나님을 성기는 부분이 곧 육의 부모를 성기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규모 말씀의 규모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규모는 곧 예배고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어릴 때 이 말씀을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우리가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저도요. 중학교 때 애웠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개혁 계정으로 말씀이 바뀌었는데 안 외워져. 그때 말씀만 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이 뭐냐. 인자와 인자와 3절이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까는요.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입으로 입으로 네 중심은 세상인데 입으로 곱데기를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인간관계의 규모의 인력의 만남이 오늘 3절에 근거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거래요. 우리가요. 이 인력의 만남은 이 영적인 게 없으면요. 끼리끼리 법칙 끼리끼리 법칙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 밭에 그 나물이 운영되는 거죠. 영적인 줄기는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질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우리가요. 체질아 생활아 어떻게든지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서 또 읽고 또 점검하고 내 마음밭에 새기래요. 식계명을 돌에 새긴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말하는 각인 뿌리 이걸요. 식계명을 돌에 새긴다 했더니 식계명을 돌에 새겨야 되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 머리가 돌이에요.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잃어버려요. 그렇게 새기니까 이게요. 식계명처럼 정말 각인 뿌리 되어지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으로 기도하고 자녀의 기도가 뭐냐 육신의 부분은 10%만 하시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여기에 이 마음판에 생길 때 인력과 영역의 만남은 같이 움직이거든요. 다윗이 사무엘과의 만남 사울은요 사무엘이 있었는데도 만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 시대에 사울을 기름 부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너는 기름을 준비해서 이세의 아들 그 집으로 가서 내 마음에 합한 아들이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라고 합니다. 그게 다윗이잖아요. 동시대에 살았는데 누구는 버림을 받고 똑같은 왕인데 누구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동시대에 사는데 먼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넵런트로 키우는데 세상에 나가서 말씀이 없는 자로 사울왕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누굴 쫓아다니냐 불신자의 공문이도 쫓아다니지만 언약자분 사울을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 사위고 내 권력인데 영적인 걸 놓치게 되면 동력자 관계 내 사위의 부분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만남의 축복을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하나님 함께 세계보고마는 시스템의 만남 이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 영정취도자의 만남 우리가요 다윗이 받은 인력의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요 만남이 다예요. 누구를 만난 따라서요 색깔이 달라집니다. 하 끼리끼리 법칙이요 무서워요. 왜냐 사족팔자 운명은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밝히 가지고 흑암을 꺾고 우리가요 차고 나가야 됩니다. 두려워할 건 없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영향을 받는 그 축복 무시하지 않죠. 너를 보면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은 못 가는데요. 요양병원에 가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함부로 대해요. 제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저 요양사들이 함부로 우리 하나님 자녀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군사를 정군천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영향을 받게 해달라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나의 부모인 거예요. 영적인 권력이잖아요. 그분이 예배 드리려고 한 시간을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배 안 보내주려고 우리는 지금의 모습만 보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부모는 자녀보다 앞서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우리 후대 건축 성교 건축 이 올해 마지막 헌당의 부분에 하나님 앞에 이 인력의 만남 인간관계 규모 사람 따라 시장 가지 않도록 5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내 명철을 진정한 명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분인데 아 참 우에 인간관계 규모에 우리가 뭘 넣고 기도해야 되냐 분별력을 넣고 기도해요. 사람이 한 치의 이 속을 모르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영적인 눈 사람 보는 눈 통찰력과 직관력과 우리가요 대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판단력이 있는 그런 그거는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규모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에 응답해서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자의 응답을 받으려고 지도력 리더력 또 하나님 그 안에 정말 예수 향기를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규모의 응답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부분은 삶의 규모입니다. 5절에 5절 이 삶의 규모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의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삶 미션음의 응답이에요. 이게 삶의 규모가 부모의 삶의 규모가 자녀에게 그대로 갑니다. 왜냐? 내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의 앞모습을 보고 넘어가잖아요.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여 기댄다. 그게 신뢰요.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 이 에베소 교회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신뢰하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에베소 교회에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고 우리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삶을 지어다. 하나님이요.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성실합니다. 깨부리지 않아요. 머리 굴리지 않아요. 우리 명철 의지하지 말고 최고의 명철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거예요.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를 인정하는 부분은 여기에 알다라는 야다에서 파생된 부분인데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말씀과 내 삶 속에서 이미 체험한 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딱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손해보는 부분에서 내가 인정하고 손해보고 딱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사는데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영적인 손을 딱 볼 때 육신적인 하나님 다 갑절로 주십니다. 우리 여기에 비전의 규모 학업의 규모가 우리 맵론터들은 여기에 들어가죠. 지력의 은혜입니다. 지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전문성을 도전하고 내가요 이 기능을 배워서 하나님을 먹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준 것이 있어요. 그 생도 부인의 그러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기름 조금 있대요. 그릇을 다 빌려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 닫고 딱 들어가서 채우래요. 빈 그릇이 다 채울 때 기름이 딱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래를 놓고 우리 아이의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기도의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채우시죠. 우리가 채워가지고 하나님 목에 살리는 거 아닙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 사의세에 대한 다이시 아버지 집을 먼저 세운다 했거든요. 거기에 내 후대 솔로몬을 통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후대인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7절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와를 경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지어. 윤택하게.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잖아요. 돈이 없는데 부여해. 맨날 모자라는데 부도가 안 나. 신기하고 놀라운 사르박 가부의 역사 아니에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벌써 부도가 나서 우리요. 지금 난리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이 축복이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9절 10절의 부분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보도즙 틀에 새 보도즙이 넘치지 않는데요. 새 보도즙이 넘친대요. 보도즙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새 보도즙이에요. 새 보도즙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사르박 가부에 그 끊이지 않는 기름과 이 가루가요. 떡이 넘치는 부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제가요. 이 첫 예물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응답받는 게 있고 우리 자녀들 우리 넵넌터들을 하나님 앞에 그 소산의 첫 예물을 반드시 드립니다. 건축예물로 그 아이 인생에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경제의 규모 하나님 앞에 경제의 부분이죠. 하늘에 보아의 창고가 내 인생의 땅에 창고를 짓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에 응답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의 부분입니다. 결론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다이섬 본 눈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메 그의 눈이 뿔 그의 빛이 뿔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왁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 우리요. 정말 우리 넵런트들이 하나님 말씀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준수한 영성 있는 영적인 넵런트로 학업과 직장과 배우자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 WIC의 유황수 목사님과 우리 또 정은주 목사님 우리 또 모든 넵런트들이 이 자문서 3장 1절의 10절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